오늘 캐서린을 해볼건데요 이게 시작봐 이게 뭐냐 이게 예고편같은데 이따가 무시합니다 예 무시하고요 이야 뭐야 이게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주인공을 잘 조정해 자유로 인지해주세요 트라이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규칙에 익숙해졌다면 도전해보십시오 무상 컨트롤 진동이나 카메라 제작보다 각종 설정을 그럼 골든 이게 낫겠지 새로 캐스터를 시작합니다 이지 이지를 해봐야겠지 예 오케이 들어갑시다 캐서린의 세계로 캐서린의 세계로 222 6 222 4000 5 5 5 10 5 3 8 10 5 10 5 20 제가 채팅창을 어따라 하는지 모르겠다? 아, 이건 좀 아니다 오케이! 쿠키팀의 서포터가 감사해요 유희 골든 유희극장 하마늘이... 아 이런거는 안읽을게요 귀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플레이시이터에 오신걸 환영해요 안내역은 이 여자구요 비너스라고 불러주세요 무서운 소문이 떠준다는데 과연 그 무서운 소문이 무엇일지 떨어지는 꿈을 꿨을 때 바로 잠에서 깨지 않으면 그대로 현실세계에서도 죽는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밤 소개할 캐서리는 독특한 연애 호래작품 어떤 저주에 걸린 남자의 공포의 일주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빈센트 브록스 32세 그는 매우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지만 어느 날 무서운 악농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를 엄습하는 달콤한 유혹의 폭풍 아휴 정말이 죽기는 너무 엉큼하다니까 엉큼한 남자가 남자구만 최대의 일기를 극복하라 모든 결말은 TV 앞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웃는거 진짜 더럽다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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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ffe 아 오 오 이십 오 compris 오 괜찮아 나는 좋아 아 나 방금 일어났단 말이야 진짜로 방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방송 켰어요? 어? 뭐냐? 야오 야야야야 야 어마어마 야야야야야 야 야 노래 나와 어떻게 하는거야 빨리 시작해 뭐야 뭐야 맥주 먹지마 맛없어 야 어 어 야 야 야 어 야 뭐야 이거 어 어 초밥인가? 나는 배고프지 않아 왜냐면 오늘 두끼를 먹었어 아침은 김치찌개와 고등어를 먹었지 점심은 김밥 한줄을 먹어버렸어 지금부터 더 먹으면 살이 찔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토마토 주스를 먹을거야 여러분도 음료수를 같이 먹어요 요 으흠 으흠 맛있구만요 어 시작인가? 허 뭐지? 뭐야 왜 난 팬티만 입고 있는거야 왜 머리 위에는 양으로 되어있는거지? 뭐야 이 남자 이상한 취미가 있나? 여긴 뭐지? 어어 뭐지? 이상한 게임이야 어어 무너질라해 지하 묘지래요 스나이퍼링 뭐야 이거 여기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우 어서 올라와 뭐야 올라가라고? 여긴 어디야? 여긴 어 정말 맑고 올라오기나 해 서두르지 않으면 떨어져 죽는다구 떨어져 죽어? 환장하겠네 발판은 아래쪽에서부터 무너져내린다 방향계로 서둘러 위로 올라가자 뭐야 계속 이렇게 올라가 돌을 움직여 발판을 확보해 한 단식으로 오를 수 있겠지 움직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는거야 오버튼으로 돌을 붙잡을 수 있다 이즈 로드 셀렉터 버튼을 한 단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조작을 다시 하고 싶땜 하자마자 뭐야 이거 왜이러어 게임이 돌을 이게 돌인가? 이게 돌이에요? 뭐야 이거 그래서 점프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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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하는겨? 대게를 깰까면 스테이지에 제로선 오오 제로선을 할 수 있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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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은 발의 아래에 아무것도 없어도 변만 있으면 아 변만 아 그건 똥인줄 알았잖아 잠깐만 이제 돈을 먹자고 이건 뭐야 못 가는건가 이건 뭐가 이상한데 뭐야 나 뭐해 엄마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아 이게 스토리얼이 아니 이거 아직 모르겠니 뭔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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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겠다 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 여기서 아까 여기서 망했으니까 그럼 다시 해보자고 자 이건 안 뽑아줘 그러면 내려와 내려와 이 자식아 으어어 아 이거 밀 수도 있음?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근데 나 망했는데 내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냐? 뭐야 여기? 에잇 에잇 망해버렸어 에잇 에잇 어 뭐지? 변으로 연결되는 건 이해했지? 어떻게 벌써 이해해 어쨌든 평범하지 않다는 거지? 한 변이라도 이어져 있으면 떨어지지 않으니 쉽게 계단처럼 간판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해하게 될 거야 응 빠르게 그냥 올라가는 거 맞지? 여긴 어딘 거야? 대체 이 소리는 뭐지? 골 지점에 다가가면 종소리가 들려온다 오오 그렇구나 힘내 그냥 이거 올라가는 거인가요 여러분 설마? 이봐 뭐야 이거 올라가자 뭐야 이거 아니 이 자식 에잇 에잇 얏 에잇 여기가 추워진 건가? 오픈 더 도어 거기 누구 있나요? 뭐야? 뭐야 뭐야? 보스야? 이게 뭐야? 무너졌어? 당연히 무너진 건가? 그레이트 어쩌고 저쩌고 유얼 서바이브 난 살아남았어 오오 점수 보소 오오 14,000점이면 어차피였지?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악몽의 시작 이제 악몽의 시작이구만 오 어 이거 뭐야 어? 뭐지? 뭐든 게 꿈이었나? 무슨 꿈이지 이건? 정말 더이상 더이상 꾸기 싫은 꿈이었다 근데 왜 이게 뭐지? 늦었나? 뭐야 왜 팬티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오줌쌌나? 뭐야 방금 얘? 왜 팬티 안을 들여다보죠 여러분? 오줌쌌나 진짜? 어 전화왔구만 아 여보세요 아 오늘 뭐 저 하는건가요? 나 뭐하는거구만 버그? 버그? 이거 뭐야 그럼 현실세계랑 꿈이랑 왔다갔다 버리는 게임인가? 아우 똥마려 똥이나 싸고 나와야됐다 몇시야 몇시야 지금 시간좀 6시 30분이구만 안녕 아니 너 근데 뭐니? 나 뭘로 봤어요? 나 몇시로 봤어? 나 6시라 말했어? 그래 나 1 6이라 봐가지고 6시라 있나 보다 저게 내가 지금 4시라 6시라 했나요? 그렇구만 여기 캐서린? 아 얘가 캐서린이네 니가 캐서린이니? 1목봄 1목봄 1목봤어 왜 1목봤을까잉? 아니 나도 죽이는 꿈도 꿔봤고 죽는 꿈도 꿔봤어 다 꿔봤애 4시 화면 홍사가link 몇 년째 자기도 있어? 대박이네 나 이런 스토리 보는 거 되게 귀찮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스토리 보는 거 좋아해요? 어? 어? 뭐야? 뭐지? 누가 죽어 있어? 영화 보는 거 같구만 애니메이션 혼자 사는 누가 죽은 거지? 아까 걔가 죽어 있는 건가? 그 남자 죽은 거야? 왜 죽었어? 어? 상대여 그렇구나 결혼을 하는 건가? 야 빨리 넘어가 캐서린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싫어하는 건가? 캐서린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 캐서린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 남자는 아직은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 거 같구만 혹시 독신 여러분들은 결혼 언제 할 거예요? 사쓰가 사쓰가가 역시였구나 사쓰가 뭐라 죽었어 폴이 죽었다고 아 여자부터 그 사람은 누군데 아까 방금 죽어있더네 원인불명사건 그럼 얘도 조심해야겠네 나도 이거 하다가 조심해야겠어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32 32 알고있어 그 얘기는 뭐지 불쌍해 정말 무서웠어 뭐야 이거 오늘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왜 이리 스토리 못 넘겨요 캐서린 오라고 해 빨리 야 나 혼자 남잖아 돈은 누가 내는거야 돈은 누가 내니 돈은 야 여기 돈 없는데 돈 누가 내는거야 저기 계산은 누가 했니 현재 시간은 21시 20분 9시 20분 어 전화가 왔다 오케이 핸드폰을 열자 오케이 어 수신 전에 말했던 옛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사중 하지만 만나보고 놀랐어 어느새 다들 결혼해서는 젊은 정도는 벌써 엄마야 핸드폰에 가족사진을 돌보는데 나만 뭔가 소외된 느낌이야 우리도 편한게 좋다거나 하는거 그만둬야 할지도 답장메일 쓰는법 결정을 놓을때마다 어 입력한 문장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면 내용이 바뀜으로 좋구만 핸드폰에 메일오는 답장을 오케이 답장 답장 그런거 역시 신경쓰여? 오케이 그냥 실은 나도 가끔씩은 생각해 너와의 결혼 우리는 한번쯤 이야기해봐야겠어 우리도 한번쯤 이야기를 해봐 그럼 지금 돌아갈때 조심해 오케이